삼재 걸쳐 계세요. 삼재, 본인도 잘 아시죠? 지금 삼재수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삼재이면서도 올해는 형살까지 안고 계셔야 돼서 본인이 지금 시비, 부설, 관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 기운에 있거든 혹시 관제 소송 같은 거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거는 없으시고? 있어요. 우리 형님네하고 재산 분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좀 넣었죠. 재산 분배? 네. 그러면 앞에 계신 기준님이 넣었으면 형님네가 거의 다 가져가신 거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니를 하나도 안 물려주셨어.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나눠달라고. 뭐 되나요? 그게 소송 걸었죠. 소송 걸었구나? 응. 그래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네. 네. 너 참 뻔뻔하다 그러셔. 네? 너 참 뻔뻔하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영감님이 피눈물을 흘려. 네가 이래도 몰라? 너 살아 생전에. 어?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한 짓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아니 너는 무슨 짓을 했다고. 야! 너 네 어머니 뺨 때렸어 안 때렸어? 이 영감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어머니 뺨 때리 때리고 쌍욕하고 어? 구박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야 내가 내가 병신이야? 내가 못 본 거야? 내가 못 본 거면은 용근아 말씀 다 해. 이거 다 보내도 돼. 내가 내가 잘못 본 거야? 어? 너 신 앞에서 똑바로 얘기해봐. 너 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빡 때리고 욕질하고 괄시하고 구박했어 안 했어? 어디 뻔뻔하게 네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네가 인간이냐고 이러면서 피눈물을 절절 흘리시는데 망자가 거짓말하니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나는 안 당했어? 어? 괜히 그랬어 내가?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런 게 나와요? 야! 망자님이 어?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 있어서 어? 네가 여우같이 젊은 날에 아들하고 사이 갈라놓고 내 아들 뺐다시피 하고 아니 뭘 뺏어? 뺏기는 서로 좋아서 그랬지 내가 그럼 어머니를 내가 20년을 못 샀는데 어떻게 그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도 어떻게 저래? 그거 맞네. 당신 그랬어 안 그랬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괄시하고 뺨을 때렸다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무슨 날수로 놔가지고 여기서 돈 타령을 하냐고 네가 감히 나한테 나는 네가 향을 꽂아도 안 갈 거고 재밥을 차려놔도 안 간다 그래 아니 그래서 그럼 어머니는 결국에 누구 손에 돌아가셨는데 어? 누가 모시고서 어? 하다가 그 고생하고 돌아가셨는데 어? 형님네 모시지도 않고 이 형가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니들 나 모셨다 소리야 감히 하지 말라 그래 니들 내 집에서 살았고 내 돈 갖고 장사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관은 그게 아니고 내가 19살에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10년을 맞았어 10년을 어? 내가 당한 게 있어서 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결국엔 어머니가 어? 누구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거 다 했는데 여보셔 기주야 그딴 소리 할 것 같았으면 끝까지 잘했어야지 어? 젊은 시절에 니가 시집살이를 했던 안 했던 괄씨를 받았던 안 받았던 니가 지금 억울하다고 연관님 앞에 당당히 얘기할 것 같았으면 끝까지 잘했어야지 어쨌든 어? 어머님이 젊은 년 패는 게 더 나빠 아니면 젊은 년이 나이 드신 어? 노모를 패는 게 더 나쁘냐 뭐가 더 호래인간이냐 뭐가 어? 니가 젊은 날에 괄씨를 받았던 뭘 했던 해 어쨌든 간에 어머님 말로는 니네 장사하나 봐 장사하지 어? 그 장사 미천 대준 것도 어머니라 그러고 니들 젊 말하면 젊어서 만났다고 젊어서 만나가지고 먹고 살게 어쨌든 처음부터 읽어주신 건 어머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휴 그거야 그거야 맞지마 그럼 형님네는 어? 아 형님네 핑계내지 말고 형님네는 형님네가 알아서 사는 거고 뭘 알아서 살아요 우리 19살은 내가 어머니 20년 모실 때 응? 우리 형님은 응? 아니 응? 부잣집에 잘 컸다고 응? 그렇게 응? 우포하더니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시댁에 손 안 걸렸잖아 니네 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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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대학 땡기 때부터 그 오피스탈 그거 있는 거 그냥 물려받고 집사 중고 해 거 다 했어요 내가 내가 더 했어 내가 오죽하면 어머니한테 내가 형 된 거는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웠어 죽을 죄를 지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들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어? 그럼 나는 무견이 하나도 못 뺀는다는 거야 지금? 그럼 당신 말대로 툭까놓고 얘기를 하자 아니 혼자들은 어머님한테 받은 거는 형님도 받았고 너도 받았다 치자 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나만 받은 거 아니라 형님네도 받았다고 어 손찌검은 손찌검은 누가 했어? 형님은 했어? 안 했어? 너는 했잖아 그럼 너는 또 그거를 갖다가 내가 모셨으니까 모시려면 곱게 모시지 손찌검 할 것 같았으면 네가 왜 나 형이 어머니 손찌검 하려니까 모시고 가시오 하면 모시고 갔겠지 아휴 네가 오히려 젊은 날에 어? 그 원수 갚는다고 어? 형님네 모실 것도 네가 더 모시면서 네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내 부모한테 괄씨를 받아도 부모가 연루하고 노하고 어? 죽을 날 앞에 놓고 계신 분한테 네가 한 짓은 용납이 안 되는 짓이야 어? 재산을 형님한테 물려줬던 거는 어머님이 어머님이 어? 어? 큰 애가 더 이뻐서가 아니라 너한테 네가 괄씨하면서 어머님 정신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시면서 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할 때부터 네가 괄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오랜 세월 그랬다고 응? 물론 물론 형님네한테 얘기를 안 한 바도 아니야 그놈도 서운하긴 서운해 근데 직접적으로 때린 건 너잖아 아무리 내가 어? 자식을 자식을 편가르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머님 말씀이 편가르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응? 얘는 나 안 때렸어 내가 얘네한테 집 한 채 사줬으면 너네 내가 살고 있던 집 물려받았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어? 나한테 손찌검하고 어? 나 괄씨하던 여인이 뭐 그렇게 잘한 게 있고 떳떳하다고 나 죽고 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니? 어? 무당집 찾아와서 어디라고 네가 뻔뻔하게 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기 와서 점을 봐 어머님 노발대발이야 그래 이분 보면은 젊은 날의 성질이 장난 아니셨겠어 하지만 기주야 응?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은 받겠지 아주 조금은 받겠지 조금 더 받을 것 같아 결론적으로 아주 조금 더 받을 것 같아 근데 네 성인은 안 차고 어? 네가 그거 받자고 네가 재판을 건 건 아닐 거야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것 같으면 천도제라도 어머님 망자 진옥이라도 똑바로 하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형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재판은 무효하실 거고 그냥 알아서 협의 보실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님 마음이 너무 노옇고 너한테 서운해서 형님 마음이 안 움직여 어머님께서 가슨제에 돌아가셔서도 여전히 하시네 어? 전현 죽으라고 어? 이렇게 어린 거 시집살 시키시더니 나도 진짜 원체 잘못하긴 했지만 이 서운한 거는 덮어 이미 돌아가신 망자야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 아무래도 젊은 인연이 어? 나이 꼬부라지고 정신 들락할락하는 그 노인네 상대로 네 젊은 날 한풀이한 건 어디 가서 떳떳이 말할 거 못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네가 원할 게 있으면 진옥이라도 해서 어머님 모셔다가 주구나 사나 빌어 그래야지 아주버님 마음이 바뀌어서 어? 네가 원하는 만큼이라도 나오지 재판대로 할 것 같으면 떡보물? 네가 워낙 그거 받자고 재판 건 거 아니잖아 응 그거 좀 해줘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솔직히 내 마음이 엄마가 이쁘지는 않다 엄마 돈 때문에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네가 반성을 해서 하겠다는 거야 그것부터 확실하거든 그때 다시 오세요